안녕하세요. 교육구 뉴스레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구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 학군과 학군 배치에 관한 외부 컨설팅 기관 연구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군과 학군 배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형태의 의회가 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 일정과 안내 장소를 퀵노트에 실었습니다. MCPS 학부모님과 교직원 커뮤니티 여러분을 제6회 특수교육 서밋에 초대합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15분부터 1시까지 있는 퀸슨 오차드 고등학교에서 있을 이 특수교육 관련 서밋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협업, 특수교육 스템 접목에 관한 기조연설과 함께 다양한 특수교육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카운티의 의회는 4월 8일, 9일, 10일에 몽고메리 카운티 2020년 운영 예산에 관한 5번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퀵노트에 실었습니다. MCPS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새로운 언어, 영어 영역, 수학, 교과과정 및 교제 적용을 3년에 걸쳐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밤에 오셔서 자녀의 영어와 수학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우리 교육구 11학년과 12학년 학생을 위한 커리어 관련 인턴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간 관련 분야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 라이즈 프로그램에 지원합시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특수교육 학부모님의,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후교님께 2017년 멜랜드 특수교육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 작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는 멜랜드 주가 공교육에서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요. 참여하셔서 좋은 도움을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퀵노스 뉴스레터를 구독합시다. 한국어 웹사이트와 받으시는 퀵노스 뉴스레터에 있는 링크를 구독 신청하셔서 한국어로 MCPS의 관련 뉴스와 정보를 함께 받아 봅시다.